팔공산이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국립공원 지정 여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 강요상 의원의 질의에 환경부가 팔공산은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해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요상 의원은 팔공산을 대한민국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매우 환영한다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